마지막 키스는 언제인가요? 마지막 키스. 언제일까? 뭔가 이렇게 좀 만지잖아요.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잔 적이 있어요. 너무 이렇게 관계를 안 한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 남편이 그걸 강요하나? 잘 때 두 명을 돌리고 나. 서로가 너무 편안해지고 베스트 프렌드? 근데 와이프는 이제 자기가 내키는 날이 있어. 오빠! 제 남편은 야동을 즐겨요. 그리고 잘 들켜요. 약속 안 시키는 거 있긴 했어요. 왜 결혼했어 그러면? 나는 만족스럽지 않았어. 피하고 싶었어. 그리고 나는 항상 더 안 듣고 싶어서.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? 그때. 숨겨왔던 거를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.